여러분 오늘은 2017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태양이 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태양이 지는 희망찬 20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저 광화문에는 우리나라의 개혁과 정의로움을 위한 새로운 사회를 위한 많은 분들의 외침이 있고 저도 이번 한 해를 뜻깊고 보람있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소 경쾌한 음악으로 지금 이 다소 우울한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다림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과 사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 비디오를 찍어봅니다. 항상 어려움은 큰 보람과 성장을 함께 하고 있기도 합니다. 이제 여러분 모두 복받는 한 해 어려움 속의 도약이 함께해서 우리가 세상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으로써 정말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또 더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되길 바란 마음으로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. 아쉬운 한 해가 지나가지만 경쾌하게 새로운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하나가 하루가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여러분 이번 새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다림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привет! 여러분과 함께하는 있다면